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 바로 앞에 학교가 있네요 저랑 같이 세사대 가실래요? 자 제 손 잡으시고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저 멀리 시계탑처럼 보이는 건물은 애지연이에요 앞에 보이는 건물은 광개톡관이구요 운동장을 지나 앞에 보이는 건물이 대양 AI 센터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학술정보원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러 가실래요? 작은 물병 하나 번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진도 가방 안에 넣고서 제 손 잡고 이렇게 걸으니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고 캠퍼스의 낭만도 느껴지고 설레는 이방 같이 느끼고 싶어요 세종초등학교가 보이네요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구마구 설렙니다 두근두근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저쪽쪽은 땅 바다 앞서간 발자국 전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이 진길 언덕을 넓... 세종 문장 colours 마디어енной supports 저렙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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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불 저렙하니 제작전 블루피어 이 외에는 달려 불고 달리면 바가 불고 이렇게 날아가는 코탭 오케이 가자 싹 다 놔두고 갔지 도망칠래 나랑 같이 에이 녀석의 시동을 켜 탈 건 맥스터 잡이는 없죠 싹 다 놔두고 갔지 아래 나의 기타 뭐 사실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춤을 출 거야 너의 손을 꽉 잡고서 천분한 두 개로 보여 조명이 자꾸 날 속여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지만 이제 질이 굴대했어 탈을 한 요한 이색이 굴대 호기 를 보내고 호기는 부릅니다 저 사람들이 다 모이지는 바랍니다 호기는 봄이에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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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아 하하 짠짠 짠짠 멀찍어졌어 짠짠 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띵띵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내 덕목마 띵띵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내 덕목마 졸업을 찾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